lungen과 작동 할 resellers Ż오도 아니고 제발 니 아래 рать 영어해봐 전,44 fighter 우리 집이 워슈 정궈더. 어? 어? 워슈 정궈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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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백덕님 주면 원래 고향이 중국이야? 네. 어? 아니, 그러면 우리 공주님들이 근데 원래 이렇게 다 예뻤나? 어? 너네 정말 뭐야? 뭔데 우리 집까지 쫓아오고 그런 거야? 야, 여기 우리 집인데? 우리 형제 집이야. 되게 오래됐어. 수근아. 어? 애들 좀 쫓아줄래? 우리 집에서 지금 자기들이 공주라고 말하고 있잖아. 어? 내 이름을 아는 거 보니까. 그러니까 진짜 공주인가봐. 우릴 다 알아요? 어? 내 이름을 알아? 어. 근데 너네 무슨 충격을 받았나 보다. 나 기억 안 나는 거구나. 지금 죄송한데 어디 백시세요? 어, 백설기 백. 아, 백설기 백. 아니, 이 분이. 아니, 이 분이. 저 양반이. 저 양반이 제일 맞는 거 같아. 어, 나. 어. 성은 백시요. 어? 성은 백시요. 가에 계신 공주님 진짜 백설공주 맞아요? 어, 그럼. 원정은 아니에요? 근데 백설공주야. 아니, 백설공주야. 저기 백설공주가 너무 섹시한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. 아니, 이거 아닌데. 아니야. 그래서 왕자님이 나 첫눈에 반했잖아. 어, 그런 거 같아요. 기억 안 나. 아니, 그러면은. 너무 좋죠. 아니, 내가 너희 집에 좀 오랫동안 얹혀 있었던 거 같아서. 물론 무서운 여왕님은 피해서였지만.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보상을 좀 해주려고 내가 좀 가지고 온 게 있었는데. 어? 너희가 나를 기억 못 한다고 하니까. 나는 되게. 아니에요, 공주님. 속상하다. 보여주세요. 뭘 가져오셨어요? 어, 우리. 보여주세요. 뭘 가져왔어요? 아니, 나중에 너희가 나를 기억해 내면 그때. 안 가져왔을 거예요. 어, 안 가져왔군요. 내, 이. 이거 얼마나 하셨냐고. 뭘 가져왔다고 설명하는 기인이야. 아니, 너희가 무슨 얘기 아니야. 아, 극사가, 극사가. 내가 극사를 많이 해서. 극사가, 극사가. 안 나와. 내, 내, 내.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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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. 내, 내, 내. 내, 내. 공주가 확실히 하면 저놈에게 곰장을 치도록 할게요. 알았어. 이따가 보자, 얘들아. 그럼 저기.. 내가 제일 하얗잖아. 백설공주는 하얘야 돼. 발음이 독사가 드신 것 같은데? 얼굴이 제일 하얗잖아. 내가 쌀기 같은데? 그런 것 같기도 하고.. 아니 근데 우리 백설공주님은 노래를 굉장히 잘하세요. 우리 공주님은 잘하시는데. 혹시 노래 한 곡 들려줄 수 있을까요? 진짜?